여러분, 오랜만에 엑시트 의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여름 엑시트로 시원하게 더위탄출 성공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배우 조정석입니다. 화려한 스케일과 긴박한 스토리로 무더운 날씨 마저 있게 해줄 간결하고 시원한 체험 함께하세요.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요.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모가디슈! 모가디슈! 화이팅! 이 영화 정말 재밌슈! 모가디슈! 가장 재미있는 영화가 생생했습니다. 지금 바로 영화보러 극장으로! 슈슈슈슈! 갑시다! 안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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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